안녕하세요 카카오가 되고 싶은 코코아 오피스 CEO 권혁수 김민규입니다 저 CEO 권혁수가 직접 뽑는 김민규도 같이 뽑는 코코아 공개채용 지금 시작합니다 지원에 필요한 시간은 딱 3분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여기 여기 코코아 역사에 한 획을 끌 인싸들이요 Just do it 스윙크 빅 9월 7일 토요일 밤 12시 투머치 최유잼 있어빌리티 미드나이트 쇼쇼쇼가 시작됩니다 최신 유행 프로그램 시즌2 최유프 본방사수 XTVM 완벽한다면icularums!! 이거 직접 궁금해 해iders 할수있어라